이런 주체성이 또 하나 우리 사회를 특이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뭔가 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가 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본은 좋다. 그러니까 편할 거다. 자전거를 갔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교수용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걔네는 따로 있어요. 거기다 딱 갔다 세웠더니 갑자기 경비원이 나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등록했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전거 등록해야 된다. 돈을 내고 경찰서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아냐? 그랬더니 그레이지 네가 잃어버릴 때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봤더니 등록은 돼 있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내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 네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몇 개월만 쓰다가 돌려줄 거다. 아니 네 말대로 잃어버리면 내 선배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아무런 걱정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았다. 등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결국은 한 장쯤 도망을 다니다가 일곱 번째 나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러워서 한다. 이렇게 가서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거면 내가 이걸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선배한테 돌려주면 그 선배는 등록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면에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공무원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신뢰사회다. 신뢰가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사회라는 결론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얼마나 신뢰하냐? 정당은 얼마나 신뢰하냐? 사법부는 얼마나 신뢰하냐? 가족은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를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줘요. 물어보면서. 굉장히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네 개의 보기 중에 사람들 보고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대답을 했느냐? 평균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서 그 나라는 신뢰지수가 높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는 면접원이 직접 국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샘플한테. 왜냐하면 아직도 문맥률이 글자를 읽을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설문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면접원이 샘플로 포함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로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면 가끔가다가 대답을 안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음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억지로 대답을 하라고 그럴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국회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통 이렇게 뭐 아니 아니 당신이 국회를 신뢰하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 너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표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자전거 몇 개월만 탈 거라니까 돌려줄 거야.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아?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등록하세요. 그거 한 마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이에요. OECD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당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법규 준수율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쯤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교통벽을 잘 지키냐. 최하위 권입니다. 27위에서 28위 정도 나온다고요. 34, 5개예요. 그러니까 최하위 권 맞아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 의식이 약한가 봐.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 소리야. 한국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날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그러면 서양의 학자가 그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니? 교통벽교 준수율이 이렇게 낮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준법 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이 강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요. 빨간불이니까 섰죠. 그럼 옆에 이렇게 중앙선이 노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이 법이 잘못됐어. 그 생각을 해요. 김상준 씨는 운전하시죠? 그러면 운전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그러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왜 인도 옆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이번에는 제가 예, 아니요로 여쭤보죠. 없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있죠.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한다. 이분들 중에 나는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그 노란 선 있는데 단 한 번도 차를 주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남겨놓고 내리세요. 여기 두 분, 세 분 대단하신대요. 그런 걸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집착이라고. 저런 분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세워요. 저기 노란 실선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몇 대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참을성이 좀 약한 분은 짜증이 나면 창문을 내려요. 그럼 아저씨 거기다 이렇게 차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세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 차 지나갈 수 없을 때만 세우지 말라는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까지 해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차를 저렇게 세웁니다. 다른 차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세요. 이 차는 와서 서요. 왜냐?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 알아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저기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저 운전자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지.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중에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라면 진작에 법은 모두 다 잘 지키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그러고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게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뜨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관계성과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젠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몰라. 몰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내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성과 주체성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원칙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갑질이 여러분 모두 다 해당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을입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갑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오냐. 왜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많은 세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세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주체성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놓은 기성세대.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쯤은요. 그분들은 주체성이 만땅으로 채워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다 처음 해봤어요. 다리도 처음 놔봤고요. 학교도 처음 만들어봤고요. 이런 세트장도 처음 만들어봤고 방송도 처음 만들어봤고 뭐든지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조직이 다 작았어요. 그때는 내 존재감을 100%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그런 세대들 중에 대학을 나온 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잔소리 안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 그 부모님들은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밥은 먹었니? 건강 챙기고 믿는다. 뭐 이런 소리 안 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체성을 만땅으로 채우신 강하신 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젊은 세대들이 판단해야 될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려고 해요.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저거 해보려고 하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한다 그러면 야, 그거 텔레비전에 하버드 간에 나온다. 야, 와서 봐라. 내가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학원은 여길 가라 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주체성이 한국 사람들은 강한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봐야 의미 없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갈린 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런 어떤 세계의 유래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문제는 주인공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옛날에 200명이 모여 있을 때는 나 한 명 빠지면 200분의 1이 빠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새 대기업 같은데 30만 명인데 나 빠지면 압니까? 옛날에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75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 솔직히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 가진 건 더 많은 거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지금 아무도 불행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턱 쏠 일도 별로 없어졌고요. 내 존재감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 거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남한테 의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재감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전 세계 75억 인구한테 존중받아야 돼요. 존재감이 있어요. 50년 전, 60년 전에는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몰랐어요. 대한민국 부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재산 얘기 들으면 아 그래 저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런 분이 전 세계 무슨 500대 부자에서 보면 랭킹이 200이니 300이니 이런 거 얘기 보면 뭐 지난해나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전 세계 75억 인구랑 비교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강제 느껴주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빠, 엄마, 형제, 자녀 정도뿐이 안 돼요.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설사 주체성을 갖고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제 뭘 했고 내일 뭘 할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더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질문uje information